안녕하세요 키다리형입니다 여러분들 아플 때 고민 많으시죠 특히나 운동하시던 분들이 아파서 운동을 못하시게 되면은 걱정들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면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지금 감기 몸살 혹은 부상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운동을 안 하시는게 아니고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이 상황에서 하셔야 될게 뭐냐면 회복에 집중하시는 거에요 회복에 집중하는 거에요 본인이 지금 계속 아 나 운동해야 되는데 움직여 자꾸 아픈데 아 나 운동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러시면 회복이 3일만에 나을게 4일이 되고 5일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원래 나아야 될 시기에 날 수도 있지만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 집중을 안 하시는게 회복도 늦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파서 운동을 못하시는 상황이다 안 하는 상황이 아니고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은 회복에 집중을 하시는게 좋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 우리는 다 경험이 있어요 무슨 경험이요 저는 운동을 리제 시작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가만히 생각하게 해봐 우리가 시험 기간 때 여러분들 시험공부를 해야 돼 근데 안해 왜 놀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놀아요 친구들이랑 막 놀아 놀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아씨 공부해야 되는데 아씨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죠 그러면은 노는 것도 재미가 없어 심지어 노는 것도 재미가 없고 시험은 시험 점수대로 안 나오고 아싸리 놀 것 같으면 시험을 잊어버려요 그냥 놀아버려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하시고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지 자꾸 머릿속으로는 이걸 하시면 몸으로는 막 놀면서 아씨 공부해야 되는데 아씨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시면은 둘 다 안 돼요 차라리 놀려면 놀고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회복에 집중하시려면 집중을 하세요 지금 운동을 어차피 못하는 상황인데 아씨 운동해야 되는데 아씨 운동해야 되는데 그럼 몸이 날 것도 안 나 스트레스 받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어차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 회복에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실 수 있는 선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시겠죠? 뿅